안녕하세요. 박규영입니다. 제 옆에 계신 멋진 분은 8년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에코브릿지 님이세요. 저희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노래는 안부입니다. 안부 전할게요. 어떻게 지나든지 궁금해 잘 지내냐고 묻고 싶은데 문득 네 얼굴이 떠오른 오늘 하루종일 나도 모르게 너를 생각하고 있어 무기력한 날들이 감추고 살기 쉽지 않아 넌 어때 나 가만히 멈춰 서서 너에겐 인사해 잘 지내겠지 항상 그랬듯 어디선가 웃고 있겠지 근데 네 얼굴이 생각이 안나 근데 네 얼굴이 생각이 안나 고기력한 날들을 고기력한 날들을 감추며 살기 쉽지 않아 넌 어때 넌 어때 나 가만히 멈춰 서서 너무 감사해요 내게 인사해 무력한 날들을 무기력한 날들 감추고 살기 쉽지 않아 넌 어때 나 가만히 멈춰 서서 너에게 인사해 너에게 인사해 이때 인사해 인사해 늦은